골을 넣은 동네입니다. 동네. 동네? 동네를 맞추라고요? 그렇죠. 지역이죠. 지역. 첫 골을 넣은 거죠. 첫 골을 넣은 경기장이에요. K리그에서요? 광수 모른다. 모른다. 광수 모른다. 광수 모른다. 우리가 어뚜어뚜 하는 말이 종국이에게 큰 힌트가 될 수 있어. 오케이. 적었어. 적었어. 지금 여자 그룹 맹공입니다. 알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. 옆에 사람. 지금 그림을 적었어요? 내가 볼 때 지금 후보가 두 명이에요. 누구요? 이광수하고 은지원. 드디어 이 진짜 이 금밭에서 하나 데려가셔야 됩니다. 여자들은 모르지 마. 이게 너무 여자들한테 불리한 게임이라. 은지원 아니면 여자를 공략해야죠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은지원 아니면 이광수에요 지금. 정말 각각의 선택이십니다. 내 문제는 무조건 형이 아는 거예요. 광수 지리 문제에요. 네일아트 문제에요. 네일아트 문제에요. 진짜 어려워. 이광수와! 이광수와! 됐어! 됐어! 광수수 최고! 됐어! 진짜에요? 어? 나 진짜에요? 나 진짜 안 와서 그래. 나 갈 거예요. 그래 너 갈게. 좁은 저 vid 잡는걸로 뭐라는데. 아니야 우리가 cleaned먹은거 같은데. 틀났네.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희만 알고 있으니까 extent 너무 재밌었어요? 야 이 자리야. 어떻게 뿌리 떨어졌어.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. 어떻게. 설마 설마. 이 자리 되게 재밌는 자리다. 야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. 야 광수야. 야 정국이야. 광수야. 박지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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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광수 이렇게 살아나네. 어? 아 이 광수 이렇게 살아나. 이런 그림이 하나 또 나와줬어야 돼요. 이제 함부로 붙였습니다. 야 이거 지원이 문제 어렵다. 야 지원이 형. 진짜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. 아니 지원이가 엉뚱해가지고 지가 아이크가 200이래. 얘네 진짜 엉뚱한 분이래 진짜. 서울대생 70%가 모르는 문제입니다. 예. 난 서울대생이 아니다. 30초 안에 부셔야 됩니다. 아니 이거 정말 서울대생 70%가 모르는 거예요. 예 70% 네 실제로. 아니 그럼 이거 너무 어렵잖아.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. 아니 저는 아는 거예요. 아는 건 내 라면서요. 잘 있어. 문제 드립니다. 자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. 자 문제 드립니다. 정확히 3등분 하시오! 정확히 3등분 하시오! 봐봐, 봐봐. 저희 저거 궁금해. 이거 뭐야? 안 보여, 안 보여. 잠깐만, 잠깐 봐요. 다시 한 번. 아, 이런 거 다 못... 오케이! 나 이거 알아, 나 인터넷에서 본 거야. 나 이거 본 거 같은데? 자, 끝나셨어요? 자, 다 됐죠? 다 됐죠?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생각할 것 같아요. 한 명. 이광수 씨, 지금 하면 안 돼요. 아, 이광수 씨! 광수! 광수 나와, 광수! 광수 나와! 광수 나와! 광수! 이광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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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냈습니다, 이 친구. 이 친구 또 해냈어요. 이 친구 또 해냈어요. 아, 근데 나도 진짜 인사할 수 있어요. 아, 진짜 나요? 네.